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참 왕듯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치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하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자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으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유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를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듯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을 준비일이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요한복음 18장 끝에 보면 이미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의 그 첫 대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38절과 39절에 보면 빌라도는 심지어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너네들의 그 전례가 있으니까 내가 그럼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지금 유대인들에게 6월절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6월절을 굳이 밝히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이 6월절 안에는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 한 것은 한마디로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는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불신자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도 바로의 권세 앞에 세상 공중권세에 붙잡은 사탄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문설주의 피 바르는 순간 사탄의 권세는 깨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는 것처럼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6월절의 그 피만이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이 피 바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죄와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또 불행과 슬픔, 환란, 핍박이 찾아오는데 피 바르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는 그 집, 그 순간에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6월절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6월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체포되어 불법 신문을 받고 현재 빌라도의 관전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는 너희의 전례처럼 죄 지은 자 중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명분까지도 세워주면서 자기가 죽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살리는 절묘한 타협을 끌어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8장 31절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끌고 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빌라도의 타협을 통할 일이 만무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그 빌라도의 제안에 그럴 거면 차라리 바나바를 놓아주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이런 완강한 입장에 빌라도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신문하는 빌라도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놓아주겠다는 그 빌라도의 제안을 거부하자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군인들로 가시나무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또 그 앞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로마 황제가 머리에 관을 쓰고 자색옷 입은 것을 흉내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비웃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빌라도는 군인들로부터 채찍질 당하고 머리에 박힌 과시관 때문에 피로 얼룩진 그 얼굴을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관정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앞으로 데리고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미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미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그 이유는 뭐냐 자신은 지금 너희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었으니 반발하지 말고 더 이상 뭘 하지 말고 그만 떼쓰고 얼른 이자를 데리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다시 한번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에 못 박아라 나는 정말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이에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7절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미니이다 아니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죽을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그 다음 절에 더욱 큰 두려움을 가지고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로부터냐 한마디로 너의 출신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 온 보통 사람인지 아니면 스스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건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빌라도의 신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앞선 18장 36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봐야 너는 모른다 알아듣지도 못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침묵의 빌라도는 언짢아졌는지 약간은 내 유압적인 자세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너에게 지금 말하지 않았냐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대답하십니다 유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너에게 즉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당시 로마 황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을 관리 감독하는 그 청독들에게 각 속국의 고유한 종교와 또 그 관행을 존중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해도 그것은 직책상의 권리와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라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는 더욱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앞장인 18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4번이나 계속해서 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밀란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에게 닥칠 그 손해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의 모습도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존재인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혹은 또 비굴해지기도 하고 불신함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속에 떨며 살다가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인본주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18장과 19장의 예수님의 대답에 주목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총독인 것을 의식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육신적인 세상의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자리가 위태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라도뿐 아니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땅에 임할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 말씀에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고 왕으로 왔고 진리에 대하여 이 땅에 증언하러 온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왕은 사탄의 권세를 꺾을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영접기도를 할 때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라고 따라하라고 말을 하면 잘 따라하지 못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유년국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매주 영접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온 새 친구들에게 영접기도를 따라하라고 하면 물론 생각 없이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영접을 좀 뭔가 있는 아이들은 제가 무엇을 말하던 간에 죽어도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 영접기도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겠다라고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 죽어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삶에 사탄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왕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잘 따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 마귀의 모든 일을 모든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내 안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사무엘상 8절 말씀해 보면 당시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이성과 경험의 그 판단에 의지해서 나이 많은 사무엘도 못 믿겠고 그의 아들도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며 사무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 유대인들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신데 세상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긴 세월을 지나서 또 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만 보고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사무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귀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의 말대로 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7절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잡혀오는 그 신문 받는 그 순간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요한복음 18장 37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진리가 뭐냐 이 땅에 있는 것은 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예수를 알고 그 예수가 진리이고 그 진리 안에 있으면 참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그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 메시지를 절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잠깐 아니면 혹은 몇 년 동안 반응은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옛날로 과거로 회개하고 맙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게 된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같이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가하는 여러분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도 바나바보다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말씀과 복음 그리고 또 세계복음화를 맡겼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태어나면 쇠마도 가르쳐주기도 했고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사야 53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곳만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에 대한 예표에 대한 말씀이 잘 나타난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세계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정복한 게 유대인입니다 그런 그들이 마태복음 27장, 25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말했냐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기도 하고 현재도 언제 전장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정확한 복음이 아니라 대충 배운대로 또 이럴 것이다라고 배운 그것대로 다음 세대에 어설프게 가르쳐주다 보니까 그 어설픈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희미하게 전달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축복을 먼저 받은 선민들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들까지도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등 우상 승배하는 자화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마디로 이 시대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이 정확한 복음, 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393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고 3인 1종 스타트만 운동의 주욕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